이렇게 깍참 갈대숲을 이렇게 깜빡깜빡 지나서 댕기면 어쩌다가 한잔씩 떠내려 갖고 있답니다 이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댕기다 보면은 꽁도 날라가고 놀래고 노르롯 도망가고 보면 깜짝깜짝 놀래고 간답니다 열심히 댕기 볼게요 또 우리 화장실수가 이렇게 대무를 한점도 해왔는데 떼는 끼라도 좋네요 물을 좀 이렇게 찌끄러 봐야지 좋은건 좋겠다 나오지 아따 잘나왔네 진짜 이쁘게 잘 생기네요 홀피도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제 성이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진짜 아름다운 색깔이 남았네요 전주 조호 도영님이 오늘 오신다 했는데 아직 안오시네요 오시면 이런거 안좋아 놨다나 와서 공부를 하고 오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많이 봐야 또 공부가 된답니다 또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몇 점 놔두고 가니까 보고 공부하세요 이 돌도 홀피인데요 이 돌도 홀피인데요 때가 깨 넘게 안좋게 보이죠 이것도 깨끗이 모여 보면 진짜 아름다운 홀피가 될 건데요 생김새가 그래도 멋있게 생겼네요 여기 또 크고 좋은 홀피가 한 점 있죠 이 홀피도 우리 파산약초가 했답니다 크고 진짜 좋네요 좋은 홀피가 무수기가 너무 오래 있어서 이렇게 그냥 새카만해요 여기가 파가 좀 있어서 좀 안 좋네요 이 홀피도 조금 파가 있네요 큰 물에 떼 내려오다가 닫혀갖고 초금속은 거의 다 파가 생긴답니다 홀피가 여러가지 문양으로 생기갖고 나왔죠 이 홀피도 아주 멋있는 홀피도 한 점을 했네요 새가 깨끗이 시큼해서 그렇지 진짜 좋은 홀피네요 이 홀피도 진짜 좋은 홀피네요 여기도 좋은 홀피를 한 점 했네요 오늘 그냥 좋은 날인가 봐요 화산약초가 좋은 홀피를 또 한 점 했네요 오 항상 날아야죠 물때가 끼갖고 색깔이 안 좋죠 이걸 또 깨끗이 또 모여 그러면 아주 아름다운 홀피가 될 겁니다 여 공사 현장에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갖고 하나도 없더만은 오늘도 분께 또 가끔 한 점 또 있네요 이것도 또 멋있는 홀피가 한 점 있네요 나우라는 홀피는 안 나오고 또 이런 돌이 또 나오네요 색깔이 예쁘죠 그래도 또 구경이라도 하시라고 이렇게 또 보여 드린답니다 좀 희한하게 생겼어요 이 돌도 희한하게 생겼죠 이 돌도 희한하게 생겼죠 여기 간도가 이렇게 편히 갖고 있네요 그래도 홀피는 아니지만은 또 이런 돌이라도 또 이런 돌이라도 한 번씩 눈 호강하세요 여기도 홀피가 한 점 있네요 홀피가 공부가 잘 나왔죠 좋은 홀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나오게 너무 반갑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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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